딱구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아오니저택으로 또 찾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썸네일에 보셨다듯이 오늘은 손바닥 귀신 해보도록 할거에요 탐욕의 손바닥 귀신입니다 자 오늘 같이 할 멤버들 간단하게 소개해보죠 오늘은 거지 컨셉이야 아 배고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쩌다가 거지가 되셨어요? 자 집에 있는 음식을 다 먹었더니 거지가 됐어 아이고 식욕이 많으신가보다 그랬냐 배고파에요 진짜로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거지중에 거지 상거지 금손태택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어쩌다가 또 이렇게 거지가 되셨나 저요? 네 옆에 친구랑 같은 이유에요 많이 드셨어요? 네 아이고 힘내요 저희 함께 저도 거지거든요 앙 배불띠? 저희 뭐 먹을게 있어도 저희는 이제 같이 지낼꺼니까 빵 한쪽이라도 나눠먹는거 알죠? 자 아 그럼요 저희가 빵이 하나가 있는데 나눠먹도록 해요 셋이서 앙 Bay스 저리가 cht 내 빵이네 내Sean 내거야 내꺼야 이렇게 의리가 없어서야 안녕하세요 elin 어쩌다가 이렇게 여성 lady 꽃거지에요 꽃거지? 아 왜 꽃거지에요? 제가 제일 예쁘거든요 아 꽃으로 안 맞아보셨구나 아 요르르님한테 꽃으로 꽃꽂이를 해드리죠? 아 꽃으로 꽃꽂이를? 아 좋죠 아 뭘 그렇게 까서해요 꽃으로 만들어줘야겠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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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부터 많이 상하셨네 아이고 어떤 일이 그렇게 있길래 아이고 이분 얼굴 좀 봐요 어어어 아 이분 얼굴이요 여러분들 이분 얼굴 좀 보세요 아 정말 못생겼다 분명히 어렸을때부터 어? 어휴 부모님에게 막 어이 막 이렇게 막 어? 아 그랬죠? 아니 좀 평범하게 살았는데요 아이고 아이고 안그래보여 안그래보여요 분명히 엄마도 생각맞았을거야 아이고 어허허허허허허 아니 저는 중평고방에 살았다 될까요 거쳐 아이고 이 거짓어쩌면 좋아 집도 없죠 아니 저희집이 있어요 저희집 아 그럼 거지가 아니에요? 네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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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아이고 아 그래요? 거지가 아니셨대 어어 어어어 아! 아! 어쨌든 여러분들 저희는 네 거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드디어 저희도 거지에다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어니? 어니? 여러분들 그 소문 들으셨어요? 뭐요? 이 위에 이 저택 보이시죠? 네 이 저택에 정말 큰 돈이 있대요 우와 정말 큰 돈이 있는데 그 돈을 가지기 위해서는 괴물을 조심해야 된대요 어니?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저택에 들어가면은 금은보화가 있는데 절대 절대 그 금은보화를 건들면 안 돼 어니? 왜냐면은 그 금은보화는 가짜거든 어니? 그니까 절대 건드리면 안 되고 지하에 진짜 금은보화가 있대요 어니? 뭐? 그 금은보화를 그 괴물 몰래 몰래 챙겨나옵시다 아예 근데 괴물이 있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여기를 아예 그 괴물은 앞이 안 보인대요 어니? 눈이 없대 눈이 눈이 없어요? 네 근데 만약에 그 가짜 금은보화를 건들면 갑자기 눈 괴물이 눈을 뜬다나 뭘하나 그러니까 가짜 보물만 안 건드리면 그럼 다 훔쳐나올수 있어 알겠지? 자 그러면은 좋았어 저희 들어갑시다 절대 절대 들어가서 아무거나 만지면 안 돼요 절대로 절대로 열려라 참게 절대 건드리면 안 돼요 절대 절대 건드리면 안 돼요 아니 가짜라니까 가짜 저걸 만지면은 괴물이 눈을 뜰 거야 거짓말 이게 어디 가짜야? 절대 진짜 진짜 돈만 가지고 나옵시다 이거 가짜야 가짜 됐어 가짜 됐어 냄새라도 맡아보자 아무리 아무리 그지라도 건들지 맙시다 어? 여기 금이다 아예 가만히 오오 금은 뭐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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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이 없는 괴물이 저기 있어요 아니 아니 이 사람은 정말 진짜 같이 생겼구만 아니 건들지마 괴물이 눈이 안 보여서 우리를 보지 못할 거야 놀려도 모를걸? 놀려봐 놀려봐 야 이 그지딱 딸부야 내 엉덩이 대머리래요 대머리래요 밀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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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도 밀머리 보죠 보죠 자 이 괴물은 절대 가짜 돈만 안 건드리면 우리를 잡을 수 없어 그니까 빨리 진짜 돈을 빨리 챙기고 달아나자고 아유 근데 이것도 이거 진짜 금 아니에요 진짜 금 진짜 금 아무리 봐도 진짜 금이야 내가 한번 혓받으러 할 때 볼게 아이 건들면 안 돼 진짜 금이야 내꺼야 이거 다 내꺼야 가짜야 그건 이거 내꺼야 나도 가질래 나도 다 내꺼야 나도 어두 아 или 괴물이 나 이럘줄 알았어 어 아 괴물이 괴물이 손바닥에 눈이 있잖아 우르르르 까꿍쓰 이것은 까꿍쓰 안녕하십니까 진짜 보물을 찾고 여기 나가야겠어 이러지 마세요 저 손바닥에 눈이 달린건가? 그럼 손바닥을 내리면 어떻게 되는거지? 아 못보는구나 내가 어디있는지 모르겠네 여기야 모르죠 모르죠? 우리 진짜 아무것도 모르나봐 못보나봐 여기 숨어있다가 귀신이 가면 가도록 합시다 빨리 저리로 가요 아저씨 버즈아저씨 까꿍쓰 여 Columbus 으으으 we we 으으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으윽 음 어이 황금사가다 여기 진짜 금은보화가 있다고 하니까 빨리 찾아보도록 하죠 오 황금사가 아이 나 진짜 가짜돈 밖에 없잖아 부시면 그냥 사라지는 돈들 뿐이야 진짜 돈을 찾으려면 이 상자를 뒤져봐야 되겠는데 분명히 지하에 있다고 했으니까 지하로 내려가 봅시다 뭔 소리야 오 오 오 오 오 오 이러지마 진짜 돈을 찾으러 가야겠어 어이 뭐야 다 가짜들 뿐이잖아 거미줄 멀미 신속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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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쁄아아아아악 오오 yeni 손바닥에 눈이 달려있을 줄이야 이것도 다 가짜 비밀보도잖아 뭐야 뭐야 오리 저희가 저희가 감옥인가봐요 어딘가에 비밀번호가 있을텐데 엔도지지 레버 실명 어 뭐야 어 진짜 돈이 있는 비밀장소 비밀번호 어 두번째 아 이걸 4개를 찾으면 되겠다 진짜 돈이 있는 비밀장소래요 진짜 돈이 있는 비밀장소 왜 놀래 왜 놀래 아 왜 놀래 아 놀래가지고 포션도 뿌리네 아 왜 놀래 너도 죽어라 이야아아아 어우 야 절로가 어 안ire게 안ire... 어이..뒀어.. 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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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와아아아아아악!!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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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옹덩이를 치워라 인빛에야 야 야 태태가! 태태가! 저기 뭐하는거야? 살려줘! 오... 엥 야 잡혔어? 너 멍쳐갔냐 너 이렇게 생긴 거 못 봤어 너네? 찾았어요! 오이 좋았어 이게 있으면 진짜 돈이 있는 비밀장서를 열수 있는 비밀열세라고 어니? 그렇구만 이거..이..이..이..이.. 여기있습니다 그래 그래..잘했어 잘했어 어니? 어니? 뭐해 쟤..저기 뭐해 빨리 문이 열어 뭐? 앞으로 안가진다고? 뭐라고? 뭐라고? 아이 답답하네 제가 소환할게요 아야야야야 냅둬 냅둬 야 냅둬요? 냅둬야지 야 빨리와! 다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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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뒤에 괴물 있어! 빨리와! 뭐야? 내가 괴물이 떨어져 죽었는데? 조금만 더 조금만 빨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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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다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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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다와가 다왔어 다왔어 왜 점점 안해도 내려갈 것 같지? 다왔어 올라와 이제 문 열어 제발 좋아 다왔어 근데 나 점점 안해도 내려갈 것 같아 얘들아 야 괴물 떨어졌어 야 괴물 떨어졌어 괜찮아 빨리와 좋아 다왔다 다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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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얘들아 위로 안올라가자 야아아아아아악 젠장 젠장 이 멍청 아 멍청 아 멍청 야 문좀 열어봐 쟤 뭐해? 쟤 뭐해? 쟤 쟤 쟤 늑대 쟤 늑대 남았다 쟤 늑대님 쟤 늑대 쟤 늑대 쟤 늑대님 어디 숨어있는거야 쟤 늑대 나 우리를 살려줘야될거 아니야 이 멍청한 녀석 뭘 도와줘야 우리를 도와줘야지 왜 너를 도와달래? 우리를 도와줘야지 너만 남았어 빨리 감옥으로 와서 살려줘 아 있어 내가 있어 줄게 와 아 저 녀석 아 쟤 아까부터 왜 혼자 떨어져 괴물? 알아? 저거 버그 걸렸나봐 아닐걸? 그냥 못하는거 같은데 자기가 빨리와 빨리 빨리와 멍청한 멍청한 녀석들 어 이렇게 하다가 어 우리 근본 보안은 없다고 잘 좀 해야될거 아니야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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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일대거주 왔어 왔다 왔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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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왔어 떨어지지마 이 멍청아 내가 왔네 이 멍청 어 에너지주 있는거 줘봐 에너지주로 나갈 수 있으니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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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주 에너지주 모아봐 에너지주로 나갈 수 있어 아 오 오케이 나 갈게 에너지주로 나가볼게 오케이 아 위에 뚫려 있어 위에 뚫려 있어 좋아 나 갈게 갈게 애들아 걱정마 걱정마 차이가 우리 구해줘야돼 오케이 오케이 올라왔어 올라왔어 구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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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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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으아아아아아아아악 나가기 진짜 힘드네 으아아아악 좋아좋아 진짜 비밀번호 빨리 찾고 나가는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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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열어줄건 말까? 열어줄건 말까? 열어줄건 말까? 열어줄건 말까? 열어줄건 말까? 아 열어줄! 아 이거 진짜 타기 힘드네요 오케이 탔어 탔어 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손쉽게 나갈수 있다는 이 말씀 나는 거지다 빨끔은 부하를 가지고 나가겠어 어 즉시 회봉포션 좋아 괴문녀석 눈이 안 보이니까 괴물녀 오늘따라 어? 좀 멍청한 것 같아요 금방 탈출할 수 있겠어 걱정 없겠어 조용히 갑시다 아무래도 너무 요란스럽게 다니니까 금방 잡히는 것 같아 뭐 없나? 맥주가 아아 으와아아아아화 morale 잡아볼 테면 잡아보시지 당연히 포송포동한 녀석아 잡아보시지 포동포동 엉덩이는 춤이나 춰보시지 이 멍청아 ,, 뿡씽, 뿡씽! 멍축한 괴물 녀석! 빡씽, 뿡씽! 엉덩이 귀신 녀석 도망가야겠구먼 야, 문 열어! 문 열어! 시너 시너 시너! 무참 까구! 빨리! 빨리! 갸히이이이이이이이 유우우우우우 u 가 meinen 녀석들은 싹 출세겨 아ㅎ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 너 alte 뭐다 뭐다 거미줄이 있으니까 못 올거야 이렇게 막아놓으면 돼 좋았어 이렇게 해도 못 올거야 부셔도 뭐다 뭐다 멍청한 녀석 오오오오우 으아아아아악 올 때 와보시지 망작은 그나리 니가 부실수 있다고 생각하는건가? 부시는 순간 옆에서 시포트로 눈을 보여 봐라 귀엽기만 하구만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문이 열려 있군요 자 그냥 부시도록 하겠습니다 괴물 매너 뭐 이런 데 있는 거 아니야 아까 상자 보니까 이런 데서 나오긴 했거든요 어 여기 있다 오 1번 아 두 번째구나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오케이 하나만 찾으면 돼 하나만 아저씨 하나만 찾으면 돼 하나만 가자 어 저항 포지션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이게 무슨 소리야 시스템님들이 너무 못해서 공격력이 두 배로 올라간다는데 괴물이 야 너너너너 방패야 그거 방패야 내가 다 막을 수 있어 좋았어 너만 있으면 되겠구만 난 라인하이트다 자 어에 테트키 protege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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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itos 건배 으으aat! 하핰 별거 아니고만 이녀석 으 sail 으으옹 오어 멩 어 Giant Love one! 자 비리번호 하나만 남을 찾으면 된다 이제 비리번호 하나가 어디에 있을까요? 어휴! 어휴! 거지 아저씨! 공격력이 두 배로 올라갔답니다! 어휴 이 수가 공격력이 두 배? 빨리 찾고 나가자 어딘가 있을거야 찾아봐 흠 하하 여기 숨어있어서 생각 좀 해봐야겠구만 잠깐만 아니 거다니씨 빨리 와! 뒤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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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랫 아아아앗! 도무니는 없다아아 이 녀석! 너의 정체를 진짜 밝혀봐? 그 모자를 벗어보라고! 너의 정체가 너 집 뭐야! 뭐냐고! 뿌웡 아니 귀여운 너였어? 거짓말이다! 으으 Rachel 그거를 부신다고. 날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 롤롤리 이 녀석 저걸 부수기 전에 무슨 방법을 써야 нем다 말이야 생각하자, 생각이 으흐, 겁나지? 하나! 못 넘어올 걸! 넘어올는데! 파워력 포션을 먹었지, 때려도 안아프다고!! 좋았어 아니 빌보노 어딨는거야? 지하만 안찾아봤어 지하만 찾아보죠 빨리 괴물이 오기 전에 빨리 빨리 지하부터 요긴가? 이거다 이거야 아닌데? 왜 안가져? 왜 안가져? 뭐야 왜 안가지는거야? 이러지마세요 어어어어어어어 먹어 라 멀리 보션노 아 앗 막아 맞기 실패 한 번 더 한 번 더 따라와보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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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보시지 일로와보시지 귀염둥이 일로와 죽었네 이 멍청이들 이 멍청이들아 이 멍청 멍청 멍청이들아 보물 갖기 싫어서 그런거야 아저씨 뭐 단골손님이야 뭐 아니 맨날 와있어 맨날 와있어 왜 자꾸 보던 얼굴들만있어 수건아 살려줘 아니 이거 하나만 찾으면 된다구 지하에있어 비일보는 내가볼때 싹싹지 뒤져보자고 지하에서 나한테 엔더진주 하나가있어 오잇 얘 위로가서 살려 그러면 니가가 엔더진주 줘봐 빨리 줘봐 아 이거 또해야돼 이거? 나 못할거 같은데 이번에 아니 제발 제발 그렇지 그렇지 뭐야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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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탈출하자 오케이 멍청한 녀석들 멍청한 녀석 멍청한 녀석 멍청한 녀석 하챠아 야골을지 야골을지 살려달라고 빌어봐 으아아아아아아아악 아니 이게 뭔소리 아이씨 아아아아악 괴롭힐려고 벌 받나보다 으아아아아ㅅ 나가야겠습니다 이제 오호이 오이오 살려달라고 빌어봐 제발 살려 져 제발 제발 부탁할게 지하의 비류번호 있을거네 지하로가자 그래 칠일공 치일일공 구구 오오오 español 어 뭐야 항자!? 쯧 가자! 가자! 쉿!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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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지하에 비밀번호 있는 듯 아 어디있지? 하나만 찾으면 되는데? 어! 뭐야! 여기있다! 1128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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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아 찾았다! 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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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젠장할! 이 멍청어! 빨리 가야돼! 비밀번호 찾았어요 빨리 가자! 어! 탈출하자! 탈출하자! 마지막이다! 오! 강해! 밀어줄게! 밀어줄게! 나도 밀어줄게! 일로와! 아니야! 밀지마! 거기서 밀지마! 가자! 가자! 아니야! 아! 지름길 알고있어! 일로와! 이쪽으로와! 어디야! 어디야! 710 710 가자! 조각사 이번해야말로 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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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먼저 가볼게! 아니야! 지하! 조용히가! 여기 분명히 있어! 없는데? 있잖아! 앞에 저기 있잖아! 시프트으로 가! 시프트으로!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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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가야지! 일로 가야지! 어! 빨리! 저기로 가! 저기로 가! 빨리 가! 가! 이 녀석 어!!! 아아!안돼에에에에에에에에에! 문을 열어! 문을 열어! 내가 밀게! 내가 밀게! 내가 밀게! 열었어 열었어 가여 아니야! 기회가 생겼어! 괴롭힐 기회가! 이건 기회야! 일루와 일루와 이쪽으로 와 일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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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면허 녀석아 인면허야 배신이다 멍청이들아 1 2 2 8 가자! 배신자가 되었다 나는 가자고 가자고 1 2 2 8 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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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올라가! 여기에 금은보화가 있다는거지? 금은보화 난 이제 부자야 어! 저기 누가 봐도 금은보화가 있을만한 곳이구만? 친구들은 다 죽은건가? 친구들은 다 죽었어? 괴물만 없는데? 죽어버렸지 뭐야? 괴물녀석 아무리 와봤자 늦었다 이제 음 잡아보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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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때리지롱 슬라이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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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때리지롱 슬라이딩 슬라이딩 못때리지롱 야구르지롱 못때리지롱 엄청 빠르지롱 슬라이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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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출 괴물 아 여기 무기도 있네요 이걸로 물리치는거야? 왔다! 괴물 녀석 늦었어 늦었어 어? 일로와!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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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귀여운 달팽이였던거 같은데? 귀엽게 생겼다 얘 되게 너 나의 애완동물이 할래? 이리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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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완동물이 해줘야겠다 들어와 들어와 귀엽네 지금 보니까 엉덩이 춤이나 춰봐 질룩실룩 발대기실룩 들어와 들어와 이 돈은 내꺼야 내 돈이야 내 돈이야 아 죽었다 이 멍청이 아 어쨌든 여러분 이 멍청이들이 뭐래? 어? 자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오늘 금음보아를 찾아서 떠나는 네 손바닥 귀신 특집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하시길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아 이거 2부 그냥 함 방금 켜고 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자 여러분들 2부도 남아있으니까요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재밌었죠 여러분들 네 재밌길 바라구요 네 오늘 2부도 빨리 할게요 오늘 2부는요 엄마몰래 어 엄마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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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폰하기 오늘 해보도록 할거에요 네 2부도 남아있으니까요 끝까지는 봐주시구요 자 오늘 계속 진행해보죠 자 좋아요 네 2부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모드 좀 바꾸구요 네 엄마몰래 휴대폰하기 네 이어서 해볼게요 오늘 1부 진짜 재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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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재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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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들이 신나요 음 뜨나 너무너무 뜬다 귀여워 요러 너무너무 뜬다 다회 도망가 21 다회 told 은 찬눈 고맙대로 재밌었다 제 하하 지 눈물